알아차림과 참나상태의 차이가 있나요? 알아차림이 참나죠. 알아차림의 근원이 참나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면 이 알아차림이 오염되겠죠. 대상과 수작을 부리니까. 그런데 그 대상과 수작을 부리는 중에도 순수한 알아차림이 내면 있으니까 내가 수작을 부리는 줄 알면 지금 보고 듣고 저랑 얘기하는 중에도 참나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차림이 참나예요. 그 알아차림이 작동을 하면서 주관 객관이 생겨요. 나다 너다가 생겨요. 우리가 평소에 뭘 알아차릴 때 호흡을 알아차려도요. 호흡이라는 너를 내가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리고 계시면 이거는 에고의 오온의 식 중에 하나예요. 식별 중 식별. 오온에서 말하는 식 아르말이라고 하고 이 아르말이 안에도 문제는 뭐냐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가. 참나가 애초에 알아차린 능력이 없다면 이런 모든 짓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고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내가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다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나라는 놈은 누구냐 하고 에고한테 관심을 두다 보면 호흡에 관심 끊고 호흡 알아차린 나한테 관심을 두면 주객이 원래 쌍으로 나타났다가 쌍으로 사라져요. 호흡을 몰라 해버리면 나라는 놈도 몰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호흡이 사라지니까 객관이 없으니까 주관도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았냐면 알아차리는 자리만 남아요. 이렇게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할 때. 호흡 알아차리다가 이때는 아직 에고가 묻어 있어요. 호흡 알아차리다가 호흡이라는 건 에고의 대상이니까. 알아차리다가 호흡 놓치면 호흡 봐야지 하는 게 내가 너를 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빠사나에서 심신작용 다 알아차리고 있다. 그 알아차림도 사실은 본래 참나 작용인데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하지 않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에고 노름이고요. 그게 대다가 어느 선에서 딱 에고를 떠날 때가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뿅 갈 때가 있어요. 호흡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고 알아차림만 있을 때 이게 열반에 도달한 거예요. 그 도달했다가 다시 딱 튕겨요. 일반적으로 오래 못 있어요. 처음에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오래 있어버리면 바로 그냥 알아안되는 거고 튕기면 수다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소승식으로 계산하면. 그 자리 체험해서 거기 눌러 앉는 게 알아안되는 비결입니다. 알아안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생존에 부처님 말씀만 듣다가 반날로 듣다가 알아안되버린 사람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은 안 떠난 거에요. 찾았는데 안 떠나지니까 어? 뭐래도 있다. 밥을 먹어도 그 자리가 있고 남하고 대화를 나눠도 있다. 그러면 알아안이에요. 수다원은 들어갔다가 튕기면 수다원이에요. 사다하면 좀 더 머물다 튕겨요. 아나안은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늘 머문다는 그 맛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안은 이제 반대로 뒤집어져요. 주객이 전도돼서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양반은 알아안이. 반나절이면 알아안이 나와요. 원래. 왜냐하면 다른 거 수행도 좀 했겠죠. 다른 데서. 다른 학원, 브라만 학교 이런 데 다니다가 브라만교 학교 다니다 온 양반들은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반나절 듣다가 이 자리라고 하고 딱 생각감정 오감을 무상고 무하다 하고 쳐내고 딱 열반에 안주해버리면 이 자리에 안주했는데 안 떠나면 그 양반은 그냥 알아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반나절에 아라안이 나오고 부처님 말씀해 내 말대로만 해봐라. 일주일이면 된다. 하루면 된다. 반나절이면 된다. 이런 말씀하실 때 있어요. 이게 격려삼아 해준 말 같지만 몰입만 제대로 되면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된다. 여러분 되실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카이스트 대학원생 같았는데 왔을 때 나이가 어려요. 과학고 나와서 바로 들어가니까 일찍 들어갔더라고요. 와가지고 궁금하다고 참사가 뭔지. 그런데 그 친구는 바로 알아듣더니 오니까 저희가 몰라 하면 그 자리 있지 않냐 하니까 어? 이 자리냐? 그래서 그 상태다. 그러니까 저희랑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있다 갔는데 있는 내내 자꾸 계속 그 상태라고 확인 계속 하면서 놀았죠. 얘기는 계속 나누고 놀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 자리다. 모르죠.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는 같이 첫 만남에서 한 두세 시간 계속 그 자리 있다가 갔으니까 지금도 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자리 귀한 줄 알고 붙잡으면 좋은데 또 일반인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너무 쉽게 얻으면 뭐 이게 뭐야 하고 던집니다. 그런데 적절히 고생하는 게 좋아요. 적절히 궁금하고 찾던 분은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 고생한 사람은 또 억울해요.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이제 이래 가지고 깨어있는 즐거움보다는 과거의 회안에 빠져 계십니다. 이걸 몰라서 내가 20년을 30년을 헤맸다니 지금 이 만남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격인가요? 막 연인을 기다렸는데 한 60에 만난 기분. 왜 이제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만남은 주선해 드리는데 그 이후 이게 어떻게 막 불이 붙느냐 어떠느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여러분의 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에 대해 어떤 각오나 어떤 내공을 그동안 쌓아오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과. 그게 딱 만나면요. 한 방에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한 방에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삶에서 얼마나 채워하느냐가 공부 핵심이기 때문에 다만 그 만남이 그렇게 어려운 만남은 아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남에도 되게 깊게 만날 수도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동안 또 간절히 구해왔던 사람들은 더 큰 울림이 있을 수 있다. 한 번의 만남에. 예전에 어떤 스님 한 분 저희 양심 캠프 때 참나 저희가 만나게 해 드리니까 바로 오시더라고요. 누구는 또 만나도요. 뭐 이게 다인가요? 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만남에서 눈물을 쫙 흘리시는 분이고 많이들 우시는 분 많아요. 그 자리 만나고 나면 그토록 찾아왔던 자리다라는 확신이 들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딱 일률적으로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다양해요. 다만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저희가 인가해 드린 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몰라만 잘 하셔도 지금 장땡입니다. 사실은 정토의 비결을 연불 하시잖아요. 저는 연불 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연불 좋아해요. 다만 몰라를 기본으로 깔고 하셔야 해요. 그리고 몰라만 하시면 연불 이전에 이미 정토에 가세요. 지금 하루 종일요. 만약에 집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오늘 몰라 해보자 하고 이렇게 계속 틈나는 대로 너무 또 절박하게 하면 또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게 몰라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끊어지면 또 하고 끊어지면 또 하고 해서 오늘 하루 몰라로만 계속 나는 삶을 살아가겠다. 무슨 일이 생기건 몰라 해보겠다. 기뻐도 몰라 하고 참날을 돌아보고 슬퍼도 몰라 하고 참날을 돌아보고 지루해도 자다가도 깨다가도 항상 해보겠다 하시면요. 하루 몰라를 하시는데 못 만날 리가 없어요. 몇 번이고 만나요. 그 만남이 이제 더 타오르냐 바로 식느냐 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만나세요. 분명히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신은.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래서 절에서 뭐 템플스테이 하네 뭐 하네 한데요. 그냥 몰라 드립다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도. 저기 어느 절인가는 제 거 갖다 쓰더만요. 몰라 하라고 아예 가르치는 절도 봤어요. 그래서 그 이런 참나나 이런 거 주변에서 혹시 참나는 없는 거야 뭐 그런 헛소리는 들으실 필요 없고 참나가 없는 거야 하면 딱 판단하세요. 아 이 사람은 참나를 못 봤구나 그냥. 알아차림의 근원을 보고 산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참나에 대해서 어떤 상이 있어서 그래요. 허상이나 환상. 참나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그 알아차림의 제일 근원을 말해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거울 같은. 이 거울에 지금 많은 게 빛이니까 어지러운데 물건을 다 치워버렸듯 거울은 알아차리고 있죠.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의식도 원래 알아차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을 정확히 직시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확철되고 도인이고 모르면서 비춰지는 거울에 뭐가 비치면 그거에만 빠져 살지 거울 안에 거울에게 원래 사물을 비추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면 깝깝한 거고 그 차이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 펜 한번 보시죠. 여유롭게. 안 되면 어때요. 또 하면 되는데. 또 잘 돼도요. 튕겨요. 또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고. 이게 펜인지 뭔지도 모른다 하고 보세요. 지긋이. 눈만 이렇게. 눈 부릅들 칠 필요까지는 없고. 막 핏발석에 그냥. 지긋이 있죠. 또렷이 보일 정도요. 이 사물이. 모른다 하고 보고 계시면 됩니다. 보는 이 자리거든요. 눈 감아 보세요. 이때. 보는 놈 있죠. 보고 있던 놈 있죠. 계속. 눈 떠보세요. 보는 놈 있죠. 눈 뜨고 보면 요게 보이는데. 눈 감아 버리면요. 보는 눈만 있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지금 눈 뜨고 보더라도. 그 자리를 의식하면서 보는 겁니다. 요걸 보더라도. 요걸 보는 자리가 있다. 거기가 내 참나다.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쭉 보시다가. 눈 감아 보세요. 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 자리가. 눈 감아도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자리에 만족해 보세요. 존재가 그 자리입니다. 나의 존재가. 몰라. 괜찮아. 잡생각 일어날 때마다 눈 감으시고. 몰라. 괜찮하면서. 사물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나의 존재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한다. 모르겠다. 특정한 어느 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의 존재에 만족하시면 돼요. 존재는 본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숙해지시면요. 뭐 웬만한 그런 잡념은요. 몰라 한 몇 방이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왜냐. 몰라로 그걸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몰라 하는 순간 내 안에 참나 현존이 드러나 버리니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몰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몰라는 방편이고 몰라라고 몇 번 내 관심을 빼앗는 대상들에 대해서 몰라라고 몇 번 선언해 버리는 중에 내 안에 있는 나의 현존이 확 드러나 버리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를 하라고 그러면 몰라라는 말에 너무 빠져 계시니까 참나는 놓치고 또 몰라만 붙잡고 있으니까 또 답답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는 생각, 감정, 오감에 대해서 몰라 하시라는 거고 몰라 하는 동시에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아시고 그 자리에 만족하셔야 돼요. 몰라와 존만 외우기 쉽게 제가 존재로 만족하기. 몰라, 존만. 이러면 생각이 더 못 일어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못 일어나고 내 존재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펼쳐져요. 그럼 참나 상태입니다, 지금. 1초면 1초 견성, 2초면 2초 견성. 온전한 견성은 아니에요. 지혜는 아직 부족하지만 참나를 만났으니까 부분 견성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말할 때는 참나 체험이라고 합니다. 견성 체험 그러면 지혜까지 동반할 때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참나 체험을 하신 거니까 아무튼. 일종의 견성 체험이기도 해요. 말을 구분해서 쓴 거지. 참나 체험 하세요, 지금. 거기 걱정 있나요? 근심 있나요? 내가 존재하는 곳으로 끝인데요, 그 자리는. 바라질 않아요, 뭘. 그 자리에 집중해 계시면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상들만 천해 주는 거예요. 몰라 하고, 몰라 하고. 우리는 본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태어나기 전 뭐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끊어짐 없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늘 살다 보면요. 죽어도 이 알아차리면 안 사라지겠다 하는 확신이 와요. 근거 없는 확신이 와요. 이 참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영주권 얻었네 이거예요. 영생, 영생 얻었네 하는. 참나만 얻어도 영생이에요. 참나가 영원하니까 영생이죠. 여러분이. 이 에너지 몸까지 영생하면 좋겠다 하면 그건 이제 단악도 하고 다른 거 해야 되지만 영혼의 영생은 이미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참나가 있는 한 영생이죠. 여러분은 원래 영생하는데 영생한 줄 아시게 된다고요. 참나를 각성하니까. 내 정신의 본체를 알고 나니까. 애고는 늘 생멸을 반복했는데. 생멸 반복하는 중에 반복하지 않는 참나 자리를 내가 알아버렸으니. 난 이제 앞으로 새새생생 의식을 해버렸으니. 의식적으로도 내가 영생을 살겠구나 라고 깨닫는 게 요 자리에요. 참나 각성의 의미에요. 이 자리에서 오는 세례 영적 세례를 받지 않고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천국은요. 사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렇죠. 아니 죽은 뒤에 천국 가고 말고 그건 다 문제인데. 지금 왜 천국 천국 외치니까. 지금 살아서 천국에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죽은 뒤에 천국 가자는 분들은 벌써 엉터리입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천국 관광은 보내줘야죠. 그렇죠. 아니 교회에 가는데 천국 관광도 안 보내주고. 입국을 막고 나만 믿으라고 하고. 나한테 충성한 사람이 간다고 그러고. 이상하잖아요. 벌써 사기꾼이잖아요. 딱 들어봐도. 홍익학당은 사기 안 칩니다. 여기는 홍익 성서학당이기도 해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도하느냐. 오시면 바로 성령 부응 시켜드리고. 안수도 해드릴 필요도 없어요. 몰라만 하면 바로 각성되니까. 여러분이 셀프 안수 하세요. 셀프 안수입니다. 몰라 몰라 하다가. 몰라 몰라 헉 알어.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오 이건데? 그러면 천국 갔다 오신 거예요. 관광 하신 거고. 관광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접속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 게임 해가지고 뭐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게임에서 안 튕기고 접속할 정도. 24시간 내가 보나 안 보나 접속은 돼 있다가 이거예요. 참나 현존. 자성 직관. 제가 예전에 게임으로도 비유해 드린 적 있죠? 그러다가 이 자성 직관이 이 자리가 튼튼해지면. 천국의 영주권 얻으면. 기독교식으로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접속 안 끊긴다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접속 한 번 해놓고 칭의 됐다 하면 엉터리예요. 지금 끊겨 있는데. 나 그 게임 한 번 해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10년 전에 한 번 접속해 봤어요. 그게 무슨. 지금은요? 모르죠. 대부분 이래요. 대화 나눠보면. 성령 만났다는 분들이. 이 말에 대답 한 분 못 봤어요. 지금 성령 접속돼 계세요? 그러면. 예? 그래요. 깜짝 놀래요. 그건 생각도 안 해 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바울이 성령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라 했는데. 왜 지금 꺼져 있는데 와 가지고 칭이 됐다고 주장하냐고요. 엉터리예요. 이거는 관광 다녀온 거지. 영주권은 못 얻은 장관이에요. 저희는 영주권 얻는 거를 기본적인 참나의 어떤 각성으로 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칭이고. 이 정도는 해야 불교에서 말하면 견성이에요. 견성했네 하는 건요. 이게 딱 안착해야 돼요. 이제 여기가 내 본판이에요. 애고가 놀러 나온 거고 참나가 내 본 고향이고 내 집이에요. 이 주객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가끔 참나 집에 놀러 가죠? 뒤집어져야 돼요. 견성이니. 그러니까 아라한이니 견성이니 다 똑같아요. 어느 경지에 이른 분들은요. 다 뭐냐면 일단 거기 열반에 늘 안주해서 아라한이고 참나에 늘 안주해서 견성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나가 그냥 참나가 아니라 직관을 해 보니까 뭐예요? 육바라밀이 꽉 찬 참나더라. 나중에 여기까지 알면요. 구공에 안주입니다. 구공에 안주. 뭐냐 이거는 이제 보리심에 안주했다 그래요. 그냥 참나라고 안 부르고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육바라밀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일지보살입니다. 이 견성자는 일주보살 정도면 돼요. 육바라밀이 집에 사는 거는 일지보살은 돼야 돼요. 그럼 육바라밀이 집에 사니까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나와요. 일지보살. 일주는 건드리면 안 나와요. 그냥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그냥 참나. 참나가 나와요. 참나는 나오는데 그게 육바라밀의 모습으로 딱 세련되게 나오는 거는 더 닦으셔야 돼요. 다만 이 정도 닦고 나면요. 이 닦는 과정에 좌성 직관에서 선악 분석, 진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 분석, 선악 분석. 그래가지고 진리 실천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 게임에 늘 접속했다고 치죠. 게임에 접속하니까 접속한 것만으로 이미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직관이 오는 게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 봐야죠. 게임의 룰을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관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플레이를 하려면 이런 경우는 이래야 되더라. 아이템은 어디 가서 얻어야 된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저놈은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거 아니에요. 선악 분석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 봐요. 플레이를. 그래서 또 반성을 해요.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명상에 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쉬면 더 자명해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옳게 가고 있다. 나쁘게 가고 있다. 다 내면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그 느낌. 자명찜찜의 느낌을 가지고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연구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칭이면 여기까지 다 얻으면 기독교에서 성화의 기본은 된 겁니다. 성화의 완성은 아니지만 거룩해졌다. 뭔 소리냐. 천국에 제가 말하는 시민권자는 됐다. 왜. 아니 영주권자 수준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법도도 알고 룰도 알고 천국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천국 사람 다 됐네 이거예요. 이게 시민권자입니다. 천국 사람 다 됐네. 이 소리 들으셔야죠. 그렇죠. 살아서 여기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일단 몰라부터 하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하루이면 하루. 달이면 달 잡고 몰라만 하세요. 일단. 재강이 계속 들으면서 몰라만 하세요. 일단. 그래서 참나가 진짜 만나지나. 그래서 하루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해서 만나지면 만나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재강이 들으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근데 참나를 못 만나고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잖아요. 다 좋은 말인데 말은 좋은데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 그래요. 당연히 안 일어나죠. 참나를 모르고. 제 얘기는 다 이거예요. 어떤 정토 게임이 있는데 정토 게임 접속하면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죽인다. 계속 얘기하는데 게임에 접속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설명만 듣고 왜 내 삶에선 안 일어나죠. 게임질 사세요. 접속하세요. 뭘 사야 시작되죠. 그래서 접속을 하는 게. 근데 참나는 살 필요 없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접속만 바로 하면 돼요. 접속 바로 하세요. 하는 법인데. 접속 안 하고. TV를 켜시고 컴퓨터를 켜셔야 뭔 얘기가 되죠. 컴퓨터 켜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켜 보지도 않고서는 이 얘기는 말은 참 좋은데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못 준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인데 제 모든 얘기는 제가 단언합니다. 견성 이후 시작됩니다. 제 얘기는 모두 견성을 전제로 한 겁니다. 참나를 못 만나면 제 얘기는 영원히 남의 얘기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참나랑 접속이 되시면 제 얘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매뉴얼로 표현할 거예요. 제 얘기가. 환상적인 얘기, 판타지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 게임에서 하나하나 다 살이 되는 그 실전 팁들이었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고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몰라부터 하셔라. 자성 직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몰라부터 하셔라. 몰라가 돼서 참나랑 딱 만나면 참나 안에서 직관은 저절로 되는 거고 생각 이전에. 좋은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직관이 느껴집니다. 그 직관을 받아가지고 참나는 원래 직관하고 있고 참나와 내가 의식적으로 접속이 되면서 내 에고에도 그 직관이 전해져요. 그래서 자명찜찜이라는 느낌으로 옵니다.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생각을 다듬으면 놀라운 생각들이 나와요, 내 속에서. 인생의 룰을 이해하고 인생의 공식을 이해하는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 플레이, 인생에서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공식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게 점점 느낌이에요. 처음에 모르는데. 지금 인생이 마구잡이 게임 같죠? 강자가 올라서고 약자가 짓밟히고 공식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우주가 육바라밀 공식으로 굴러가는구나 하는 게 나오면 나중에 여기까지 실제 살아본 결과물 가지고 딱 참나 현전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선명하게 육바라밀의 공식이 우주 진리다 하는 직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대각하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이건 일지보살의 견성이에요. 일지견성. 이거는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초견성 말고 일지견성. 초견성도 문파마다 다양하게 써요. 그런데 보통 초견성이 정확히 참나에 들어앉은 걸 말하고 진짜 대각의 일지견성은 참나가 참나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게임의 룰의 원형 정보를 그대로 알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아니까 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삽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요. 같이 사는 거죠. 동시에. 그런데 주가 거기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변혁이 일어나면 지상천국은 그냥 온 겁니다. 지상천국 바란다고 어디 가서 뭐 하지 마시고 지상천국 하자고 모이라는 데 있죠. 거의 가면 그건 100% 사귀고 아니 천국에 살게 하는 방법이 없는데 많이 모이면 지상천국이 온대요. 벽돌을 많이 모아놓으면 집이 됩니까? 집 지어야 자고 벽돌을 막 쌓아놓고 기다려보세요. 한 50년. 집이 될 때까지. 방법을 모르면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쓴다 하는 게요. 수많은 영적 정보도요. 경전의 지식도요. 견성을 스스로 여러분이 하셔서 여러분이 꿰야 돼요. 저는 꿰는 모범 사례, 좋은 사례, 그리고 여러 레전드급들의 사례를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 발전 단계, 공부 단계에 맞춰서. 꿰는 건 여러분이 꿰셔야 돼요. 똑같아요. 일반 학교 가도 과학 교사가 실험도구 주고 이렇게 실험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험하셔야죠. 실험해서 진짜 되면 진짜로 물을 끓였는데 90 몇 도가 되면 끓는 거 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수업은 잘 된 거죠. 그러면 그 제자한테 물이 90 몇 도에 끓는 거 본 제자한테 그걸 믿냐 마냐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건 자기가 실험해서 봤는데 안 믿기겠어요. 믿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몇 도에 끓더라 이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과학이고 이게 영적 과학일 뿐이에요. 이걸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저놈 봐라 그렇게 신앙과 반대하더니 지가 교주되는 것 같다. 막연한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아마 우리 학당에 글 올렸다 삭제 당하신 분일 거예요. 짐작한데 보통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말을 못하게? 저희 진짜 말 못하게 합니다. 저희 카페에는. 왜 헛소리를 쓸 경우에는 다 차단해요. 영적 정보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셔서 그래요. 어디서 하나 주워 들은 영적 정보가 평생 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도는 산에서 닦는 거야. 어디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 도 좀 닦으려고요. 산을 알아봐요. 어느 산으로 갈까. 이게 좀 홀린 것 같죠? 멀쩡한 사람이 이래요. 멀쩡한 사람이 내가 어느 부분만 가면 미치광이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은. 또 자기가 메타인재 오류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영적 정보 하나하나 저희가 얼마나 지금 16년 카페 운영해 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우고 탈퇴시키고 하면서 버텨온 카페예요. 저희 카페 옛날 끝까지 가더라도 어마한 걸 안 만나게 하시려고. 왜냐? 많은 분들이요. 제가 99번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한 번 실수로 한 말에 꽂히십니다. 사람이 꼭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한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99번 제가 호흡을 하세요 그랬다가 한 번 정도 호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딱 호흡이 중요한 건 아니군.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봉우 선생님한테 강의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 얘기 듣지만 끝나고 물어보면 다 딴소리 한다. 자기 우주에서 맞게 취사선택에서 들어요. 제 얘기 중에 일부는 빼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도 자기가 알던 거랑 합쳐서 각색에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강의 참 좋네 하고 가세요. 사실은 본인이 본인 생각이 감동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자명한 정보는 드릴 수 있고 여러분도 자명한지 실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사이비로 가는 거는 순식간이죠. 저희가 끝없이 조심하는 길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거는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영적 정보다 하는 거는 바로 바로 뽑아냅니다. 그분들은 억울해할 수 있죠. 본인한테 자명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정도 공부는 하고 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은 있다고요. 그 정도에 대해서. 왜냐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몇 번 나와보면 알겠죠. 여기 영 엉터리네 하고 떠나시겠죠. 냉정하죠. 그러니까 다 판단하실 테니까 거짓말 드릴 순 없고 저랑 함께 온 동지들도 지금 학당 열고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 16년째 같이 오고 있는 분들이 있죠. 계속 같이 실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실험에서 맞아 떨어지니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실험을 해봤더니 참나 없던데 하면 가시겠죠. 에이 속았다. 참나 없었네. 단전업 할 필요가 없었네. 양심은 본래 없는 거였네. 선악이 원래 하나였네. 혹시 이런 결론에 도달하신다면 바로 떠나시겠죠. 그런데 실험을 아무리 해봐도 양심이 더 정밀하게 보이고 참나랑 더 깊게 사귀게 되고 단전호흡에서 오는 에너지적인 변화에 대한 효과를 누리시니까 같이 가는 거죠. 딱 우린 이런 관계예요.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떠날 관계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정교인가요? 믿습니다. 여기 안 나오면 저주하고 전화해서. 자기는 학원이잖아요. 안 나오시면 다음 달 수강 등록 안 하면 끝난 거죠. 그렇죠. 이런 쿨한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종교가 아니고 그런 지적도 받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너 망해. 개척교회만도 못해.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온 거는 영성공부는 이런 데서 이렇게 해야지 사제관계를 맺고 신앙으로 덤비면요. 양심이 안 맞는 것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양심이 불편하시면 안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등록 안 하시면 돼요. 이것 자체가 저희 실험이에요. 새로운 영적공부의 도량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끝없이 고집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생기면 계속 다듬어 가면서 한 16년 온 모습이 이래요. 16년 내공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또 변해가겠죠. 더 자명한 쪽으로. 그래서 그런 충고나 조언은 얼마든지 좋은데 저희 기다리는 바인데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시고 이렇게 비방 먼저 하시면 저희도 답답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견성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한테 복수해 드리려는 게 있어요. 언젠가 견성시켜 버리겠다. 견성이 복수입니다. 진짜 참나가 있었네 하면서 서로 좋은 복수잖아요. 끝내 그분들까지 견성시킬 연구를 또 해야죠.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게 우리 학당에 양심 바이러스가 퍼져서 스쳐도 감염시켜 버리는 바라만 봐도 유튜브 켰다가 견성하고 저희가 꿈꾸는 바입니다. 저희가 요즘 원불교 강의하는데 거기 원불교 옛날 대종사 되는 분이 앞으로 견성은 집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하고 견성은, 초견성은 집에서 초견성은 이거 똑같습니다. 초견성은 집에서 하고 성부를 하려고 스승 찾아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나이까지 얘기하신 거 있어요. 십여 세면 견성 다 할 거다. 이런 시대에 가려면 유튜브 가요. 도와준다. 유튜브 없으면 어떻게 집에서 견성을 해요. 부모가 모르면 자식도 모르는 거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집에 켜놓으면 보다가 견성해요. 제가 재밌는 사례들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와서 유튜브만 듣고 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가족이 그냥 스쳐서 보는 거죠. 자꾸 보고 있으니까 저를 부르는 각 집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참나네. 참나라고 부르는 분. 오늘 또 참나네. 그러면 저분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하느님이래요. 하느님이래요. 이런 얘기를 어머니랑 했다. 어머니가 지나가다 보다 또 참나 얘기하네. 참나라는 거라도 알잖아요. 그 일반인이 참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가정에서도 나중에 전도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재밌게 즐기시고 진짜 참나를 확인하시면요. 그 영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지. 말 안 해도 가요. 그분들도 좀 더 관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나중에 집집마다 견성자 나오는 시대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학당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가 찾아가니까 집으로. 그렇죠? 요즘 대세잖아요. 다. 애들도 요즘 있던데요. 어린애들도 집에서 노트북 켜가지고 사이버 교육을 하는. 과외도 이렇게 사이버 홈 뭐 홈 뭐 붙어가지고 선생님 필요 없이 선생님은 전화로 한 번씩 얘기만 해 주고 집에서 노트북 켜놓고 문제 풀고 답 맞추고 다 하는.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칸 아카데미인가? 예전에 그런 것도 저희 영적인 칸 아카데미를 저희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저희 유튜브 틀어놓고 도를 가르칠 날이 온다.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오해 봤죠. 또 저거 또 사이비이다. 지가 최고라고 한다. 뭐 그렇게 보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저보다 더 자명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그거 쓰시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현전에서는 자부합니다. 저희 식으로 해야 제일 빨리 견성하고 다른 종교도 이해할 수 있고 딱 알짜배기만 챙겨서 가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얼마나 암담했냐면 불교를 공부해 보려고 대학 가서 딱 갔더니 벌써 소승 대승 이론이 달라요.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쪽을 공부하자니 열반에서 사라지자고 그러고 이쪽을 공부하니까 보살 되자고 그러고 누가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리해 주는 분도 없어요. 제가 답답한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절대 답답함이 없게 도와 드리려고 제가 느꼈던 그 답답함 풀어드리려고 학단 강의 하고 있는 겁니다. 딱 예전에 제가 찾았던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유교불교 합치는 건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불교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견성이에요? 어느 견성이냐 하면 또 헷갈리죠. 아라한 견성이냐, 선불교 견성이냐, 대승불교 견성이냐 하면 또 헷갈려요. 금강승 견성이냐, 다 아니더라 하나더라 하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다 기본 구조는 이거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림으로는 이미 소개해 드렸어요.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즉, 그림으로는 이미 소개해 드렸는데 홍의각당 철학의 핵심, 저기 페북이나 카페에도 올려져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홍의각당, 유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해가지고 5대 문파, 철학 핵심을 그림은 같은 그림인데 설명만 다르게 붙여가지고 해 놨어요. 딱 보시면 뼈대가 하나라는 것을 그냥 아실 수 있게 미세한 차이는 있죠. 동양은 오행을 얘기하고 원불교는 팔도를 얘기하고 불교는 육바람이를 얘기하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그 도형에서 십자가 도형이냐 6가지 가지가 나는 도형이냐 8가지 가지가 있는 도형이냐 이 차이만 있지 전체 그림은 똑같이 해 가지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미리 좀 예습해 보시고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오늘은 뭐 불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개된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유튜브에 또 설명까지 올려 드려야 좋거든요. 도에만 올려 드리면 또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 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저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새벽에 한 4, 5시에 자요. 밤에 또 연구가 또 명상하고 있으면 그렇게 또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이게 병인데 어쩔 수 없는 게요. 정보를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병입니다. 정보를 많이 그 분야의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명상을 하면 그냥 한두 개는 쏟아져요. 그냥 명상 중에 아이디어가 요거 요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 여기랑 여기 전혀 연결 안 지어본 것들을 또 연결 지어줘서 저 무의식에서 딱 올라와요. 요렇게 하면 더 자명하지 않아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하루에 끝없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해야 될 일거리가 저는 저 막 집에 가서 밤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 5분 기분 내면요.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조주다 할 정도로 저는 그 작업할 때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좀 그만 좀 주세요 하고 명상합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명상은 저의 생존을 위한 거니까 안식만 주세요. 아이디어는 주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제 개인적인 거면 묵살해도 되는데 공유하면 너무 좋겠는 아이디어들인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공유하면 모두가 더 자명해질 아이디어 같아서 이거 묵살도 못 하겠고 다 저는 좋은 생각들은 제 교재나 이런 데 모두 반영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다 소개해 드리니까 정보 공유는 제가 책임지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채널러 같아요. 채널러. 참 나 채널러. 국내 채널러가 별로 없나 봐요. 참 나 채널러는 저한테만 몰아주시는 거 보면 좀 분산해서 주셔도 될 텐데 몇 명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한테 오는 정보는 다 제가 제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공유하라고 저한테 주신 거지. 너 혼자 알으라고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저 혼자 알고 저 죽으면 끝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퍼트리면 어때요? 인류가 모두 활용하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인류가 있는 안을 활용할 수도 있는 정보가 되는데 그 활용이 헤아릴 수 없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자명한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도 몰라만 하셔서 일단 천국에 먼저 가시라. 영주권은 따시라. 이번에 중국 우한 사태 이렇게 나니까 입국도 겁나오잖아요. 입국 금지 한 해 만에. 여러분, 천국에 일단 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몰라 하고 무조건 들어가셔서 버티셔야 돼요. 영주권 따시고 시민권 따시고 천국 사람이 되셔버려야 돼요. 살기는 여기 살지만 이중국적자가 되셔야 돼요. 대한민국 시민인데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시민.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대한민국 국적 포기하고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는 거다. 이 기분이 살아서 안 들면 엉터리에요. 살아서 지금 여러분 죽은 뒤에 보장해 주는 데는 다 엉터리에요. 그런 보장하는 그런 건 엉터리에요. 살아서 지금 천국의 맛을 보여주면서 죽이시죠? 이렇게 먼저 나가야 돼요. 오, 죽이네요. 이렇게 살면 진짜 걱정이 없네요. 평안과 진리가 늘 함께 하네요. 자명이. 예, 그겁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미 알고 여기서 삶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천국을 지켜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요행을 바라니까 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죄 많은 거 아는데 어떻게 저까지만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천국 가면 잘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시험 공부 안 한 학생들이 마지막에 비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 붙여 주시면 진짜 열심히 대학만 붙여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대면 합격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계는 다를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합격 안 시킬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으면 시험장 갈 때도 당당해요. 시험장에 저도 고시 보러 갔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공부 안 한 애들은 눈빛이 불안해요, 다. 요행을 바라고 있어요. 오늘 제발 내가 아는 것만 나오기를. 이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이미 불안한 거죠. 난 할 만큼 했다고 딱 들어온 애들이 있습니다. 무심하죠. 아니 뭐, 사람이면 더 할 수는 없다 하고 온 친구가 있고요. 정말 안 했는데 오늘 내가 한 것만 나왔으면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보면 눈빛도 불안하고 시험 끝나면 이렇게 못 일어납니다. 허리가 나가서. 하도 놀래가지고 거기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이렇게. 제 얘기에요. 제 얘기에요. 역시 다르구나. 들어갈 때도 다르구나. 공부도 영적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불안한 중에 뭐 견성했으면, 성령 받았으면, 천국 갔으면, 이건 택도 없는 소리에요. 일개 고시도 그런데 무슨 영, 천국 가는 고시가 장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와서 가르쳐 준 그런 소식이 장난이 아닙니다. 칭이성화 해라 이거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삶을, 황금류를 따르는 삶을 먼저 살아버려라 이거에요. 살면 천국은 당연히 따눔 당상이 된다. 이미 살아서 천국에 산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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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